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개혁 개정으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귀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케냐에서 사약하고 있는 신재욱 선교사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설 때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조관자를 단위에 세우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조관자를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강구드립니다 제가 사약하는 케냐는 적도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반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의 하늘도 파랗고 아름답지만 그곳의 하늘은 더 파랗고 하늘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를 운전하면서 사약제에 가다 보면 이 평평하고 넓은 지역에 파란 하늘이 가까이 붙어있는 것처럼 된 그 길을 가다 보면 마치 그 길이 하늘과 맞닿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운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하늘도 달릴 수 있겠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리스존의 삶이라는 것이 예와 같은 건 아닌가 내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와 맞닿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늘과 땅은 물리적으로 굉장히 멀리 있지만 그래서 우리들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먼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먼 곳에서도 이 시간,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천국 대신 지상을 선택한 사람은 지상이 처음부터 지옥의 한 구역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또 지상을 천국 다음 자리에 놓은 사람은 지상이 애초부터 천국의 일부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천국이 어디 있어? 이 땅이 다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야지 하면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은 오히려 이 땅이 지옥 같고 나중에 죽어서도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믿고 항상 천국이 가까이 있는 것을 믿고 나의 삶 앞에 천국을 두고 천국과 맞닿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천국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오늘의 삶에서 천국을 누리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늘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나라와 맞닿은 하루가 되셨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천국은 죽어서나 가는 곳이지 이 땅에서는 내가 내 힘껏 예수님을 잘 믿고 최대한 열심히 죄를 지지 않고 살면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충분한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믿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같이 마가복음 1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작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무슨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여러 구절들이 있겠지만 누가복음 4장 43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전하시는 복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은 단순히 죄사함 매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포함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된 내용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여기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소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말이 복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부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와 같은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이방 민족 아래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은 드디어 이방 민족들의 압제가 끝나고 그 밑에서 받던 고통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말은 복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말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세상의 권세 마귀에서 신음하며 종로를 타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의와 공평과 생명으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매어 있지 않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내가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다면 도대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절로 5절에 보면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도록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다같이 마태복음 11장 4절로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그 답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이고 더군다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정말 예수님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으시죠? 맞으시죠? 이렇게 묻는 마당에 저 같으면 그럼 내가 메시아야 너 정말 지금까지 너무 수고했어 아무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대답은 해주지 않으시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 사실을 요한에게 말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동문서답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서운한 대답을 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비로소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보다 더 분명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증거할 다른 증거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신학적인 어떤 고차원적인 그런 설명보다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현실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보금을 전하러 내가 보냄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전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같이 요한보금 18장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서도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여러가지 비호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보낸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중요한 것으로 여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어도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청년부 다닐 때 한 선배가 저한테 이런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도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질문의 요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나의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니 혹시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셔도 내가 예수님 믿고 재산 받고 천국 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라는 취지의 이야기였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엄청 당황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핏값을 치르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셔도 우리 구원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물론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도 마치 우리의 구원과는 크게 상관없을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당장 오늘의 삶과는 별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는 것에만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 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는 감격하면서도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은 금방 잃어버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가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부담스러운 분위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불편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조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왕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스리시는 주님 통치하시는 왕으로의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것은 감사하지만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 나를 다스리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불편하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이 단지 죄의 용서에만 그치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는 복음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이 나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까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계실 뿐이고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우리들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부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 사건에 뒤따라오는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증명하는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활은 구원의 사건의 핵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굉장히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은 선택의 문제 구원받고 따라오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예수님을 믿고 죄산받고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충분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준의 믿음이 저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죄산받고 구원받았는데 이제 나는 어떻게 살지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 과거의 문제는 해결된 것 같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하죠 죽어서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니까 미래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나 구원받은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어디로 향하여 살아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중에 천국 가면 되겠지 하는 수준의 믿음은 저의 이런 고민에 답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나 용서받고 천국 가는 나에게는 그렇게 매력적인 대답으로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저에게는 착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돼 하는 정도의 대답으로 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전에도 성실하고 착하게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이 사이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자기 중심적인 기복적인 성공지향적인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해야 될 목록돌로 가득 찬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타협하는 육신적인 종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온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나라에 속해 있다가는 하나님 나라에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받고 싶으면 이 세상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라는 것 그래서 그 옮기라는 요청에 응답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가 내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진모라는 배에 타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죠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이 배 잘못 탔네 아 내가 이 배를 잘못 탔어 저 배를 탔어야 되는데 하며 후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모라는 배에서 내려 구하러 온 배에 옮겨 타야 옮겨 타야 구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뜻대로 마귀의 건세 아래서 죄의 종로로 타면 분명히 진모를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배에 탄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배로 옮겨타라고 하시는 것 생명의 나라로 어서 옮기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거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떼려야 짤 수 없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야 되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모라는 배에 타면서 나는 구원받을 거야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죽어서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깨달아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자 목표이자 목적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보통은 하나님의 통치에 주목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영토나 국민에 관해서는 조금은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통치도 있지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토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구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원을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산상수원은 마치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처음에 팔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복이 있나니 여기까지 읽으면은 그 뒤에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궁율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리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이 팔복의 말씀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처음에 천국이 그들의 거심이요 라고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 여덟 번째 복에서도 천국이 그들의 거심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적어도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까 어떤 사람일까 라고 묵상했을 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극율이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저는 이 팔복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복에 관한 말씀이지 구원에 관한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에 관한 말씀이니까 받을 수 있으면 받으면 좋겠지 그러나 복에 관한 말씀이니 내가 안 받아도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더군다나 팔복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안 받고 말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무엇인가 좀 어떻게 보면 약해 보여요 그런데 이 팔복의 말씀을 단지 복을 받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묵상이 되니까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 팔복의 이 말씀은 저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고 저의 삶에 관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졌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마땅한 일이지 비록 세상에서 좀 약해 보여도 세상에서 좀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 세상에서 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할 일이지 라고 여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오게 하셨다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 사랑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여러가지 숫자들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한 성도 여러분 정말 이 팔복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강구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을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를 말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적용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2절까지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네 네 보통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본문에 보면 마음이란 단어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개인적인 마음의 문제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개인적인 헌신의 문제 개인적인 순종의 문제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너희들 사이에 있다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실제하지도 않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사이에서 실제하고 경험될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과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경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지 많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나와 너 사이의 관계로 확장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사이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된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우리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마태국문 18장 21절로 35절에 보면 일만 달란트 빚진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일만 달란트 빚진자가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백 대나리온 빚진 동료를 동료의 빚을 탕감해주지 못하고 그 빚을 받아내려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자기의 빚까지도 탕감받은 것이 취소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유를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일만 달란트 빚진자는 일만 달란트라는 큰 빚을 탕감받았는데 왜 백 대나리온 밖에 안되는 그 빚을 탕감해주지 못했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에 포로된 사람이었습니다 죽어도 끝나지 않은 그 빚에 포로된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사실 어떤 즐거움도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즐겁지가 않아요 돈을 벌어봤자 어차피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근데 그 빚을 갚아도 남은 빚이 너무나도 엄청나니까 사실은 아무 빚을 갚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두 사람이 동료라고 나옵니다 동료라는 말은 평소에도 만날 가능성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 달란트 빚진자가 아마 평소에 백 대나리온 빚진자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나더라도 그 사람에게 빚을 갚으란 얘기를 안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빚을 백 대나리온 받아봤자 어차피 빚 갚는 데 써야 되니까 어차피 그거 받아도 그래서 빚을 갚아도 내 빚은 어마어마하게 엄청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에게는 그 백 대나리온이 있으나 마나한 돈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빚을 탕감 받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아 이제 또 이제는 나도 좀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 정말 죽어서 없어진 줄만 알았던 그 삶에 대한 욕구가 마음속 깊은 것으로부터 다시 생겨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백 대나리온 빚진자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맞아 내가 저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지 그래 저 돈만 받으면 이제 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좀 해볼 수 있겠다 아 그동안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이 빚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던가 저 백 대나리온만 받아도 당장에 이제 좀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겠구나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종잣돈은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없어도 그만이었던 그 돈 그전까지는 있어도 없는 것으로 쳤던 그 돈이 갑자기 중요한 돈 자기에게 필요한 돈이 된 것입니다 빚을 탕감받고 생겨난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욕망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이긴 것입니다 구원을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빚을 탕감받는 일을 자신의 것으로만 여기고 그 빚을 탕감받았다는 그 구원의 역사가 나를 넘어서서 너에게로 흐르도록 하는 일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 문제가 해결되고 재정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고 마음의 아픔이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결박에서 풀려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좀 살겠네 이제는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봐야지 그동안 아파서 못했던 거 해봐야지 그동안 돈이 없어서 못했던 거 해봐야지 또다시 자신의 삶의 또 다른 문제로 돌아가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얻은 그 구원이 다시 나의 문제로만 흐를 뿐 나에게서 너에게로 흐르도록 하는 일에는 무관심하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받은 구원의 복음이 그 은혜가 내 자신의 또 다른 문제로 빠지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기복적이고 율법적이고 또다시 육신의 메인 종교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를 통한 우리의 십자가의 구원은 단순히 우리들에게 더 나은 삶을 살아라 더 보란듯이 살아라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예수 그리스의 부르심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분명하게 목적이 있는 방향이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 그 방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가 고난 주간이어서 여러가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묵상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다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는 십자가의 두 기둥 세로 기둥과 가로 기둥 중에 가로 기둥이다 라는 것이 새롭게 묵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십자가형이 처할 때 이 세로 기둥은 이미 죄인들이 못 박혀 죽는 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가로 기둥만 지고 그 자리에 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의 기둥은 가로 기둥이었다 는 것이 저에게 새롭게 묵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묵상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가로 기둥이어야 된다고 묵상이 된 것입니다 흔히 십자가의 기둥을 이야기할 때 세로 기둥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가로 기둥은 이웃과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크리스도의 보혜를 통하여서 완전히 굳건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고 따라야 하는 십자가는 바로 이웃을 향한 바로 나가 아닌 너를 향한 십자가라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너 사이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고 믿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지 내가 당한 고통을 견뎌내는 것 내가 신앙 때문에 받는 어떤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도록 너를 위하여 지는 십자가 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오히려 나와 너 사이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참아주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사과하는 마치 팔복의 사람과 같은 팔복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살아? 왜 너는 내가 맨날 양보해? 왜 너는 내가 맨날 사과해? 왜 너는 내가 맨날 손해봐? 이때를 위해서 성경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소망에 대하여 묻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을 읽지 않아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쉽게 볼 수 있다 그래서 다행이다 아 참 좋다 이런 말입니까? 아니면 그래서 걱정이다 이런 말입니까? 이 신학자의 말은 그래서 더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회귀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실 때 그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는 것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나라는 개인적인 복음 교류화된 복음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말하는 그 복음을 교인들의 모임에서 성도들의 모임에서 성도들 안에서조차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급격한 부흥을 경험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사실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 안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통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에 더욱 힘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나와의 관계에만 갇혀 계신 예수님 아닙니까? 물론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만의 예수님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한 부분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온전한 예수님으로 바라봐야 한다면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우리 안에 왕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더욱 열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너 나와 너 사이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를 향한 눈이 또한 열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헌장과도 같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모든 환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위로의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만앙의 왕 되신 우리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리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시간과 돈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너와 나 사이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경험되고 구체적으로 임하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를 맞추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나와 너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은 우리의 받은 바 구원이며 우리의 받은 바 구원을 온전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로의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뜨겁게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강구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우리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념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오 애통하는 자는 꼭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오 온유한 자 온유한 자복이 있나니 땅을 기억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의 입에 부를 것이오 그 그리여기는 자는 그 그리여긴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천국이 저의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게도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팔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는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불허하고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세상의 풍조와 가치를 따라 삶을 버리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가며 팔복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그와 경장함을 비교하며 때로는 미워하며 원망하며 시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정말 나의 형제여 나의 자매로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같은 기도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주님 어디를 갈지 평강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며 염려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직장 가운데서 나의 학업의 가운데서 나의 정말 삶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나와 그 사이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이 자리부터 하나님 아버지 누려질 병사에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정말 주여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폼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